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렁 아유 여보 여보 아 아 이거 오랜만에 이거 볼링장우니까 정말 기분이 좋군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생각난단 말이야 여보 그치 그치 근데 오늘 요루랑 같이 어? 볼링장우니까 좋다 그치 요루야 아 요루 근데 볼링칠 줄 알아? 볼링은 뭐하는건데 볼링? 그니까 무거운 공을 들고 앞에 보이는 핀을 많이 넘어뜨린 사람이 이기는거야 니 딸아 설명해줄게 아 근데 넌 누구니? 안녕하세요 요루야 니 친구야? 아 내 친구야 그래? 너도 볼링치러 왔구나 아 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 아저씨 가족이랑 볼링 함께 묻히자 에헤헤 에헤헤 진짜 재미없겠다 야 우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! 뉴게스 오! 제롱소님이군요 아 네에에에에에에에에 그렇습니다 저희 네명이서 왔어요 아 볼링치러 왔어요? 아 그럼요 네명이서 치러 왔죠 음 음 음 아 아 14달러 아 한사람당 14달러 달라는건가? 아 당신의 트랙은 다섯번째입니다 아 다섯번째 아 아 근데 어 잠깐만 어 돈을 놓고 왔네 어휴 아 우리 돈 없네 뭐라구요? 돈이 없다고요? 아 아 제가 돈을 놓고 왔네 아이고 깜빡했네 아이고 하이 그러면 어 뭐야 내가 뒤를 돌아보고 있을테니까 빨리 가요 아 이 사람 감사합니다 야 애들아 빨리 가자 아저씨가 착하시네 어휴 진짜 친을 하신분이네 장사할 줄 아셔 오 이거 뭐야 볼링장이 왜 이렇게 화내네 오 오 재밌겠다 야 이거 배도 있고 오 이거 구글 레스토랑인가 저기 소주도 파는 것 같애 우와 야 장나아인데 요즘 볼링장 야 저는 포도주로 주세요 그러면은 이따가 맛있는거 먹고 그러면은 아 이긴 사람한테면 맛있는거 사줘야겠다 좋았어 우리 5번 트랙이라고니 들어 오라고 첫 번째는 유로를 친구 늑대가 하면 되겠다 내 전에 그거는 좋았어 허리를 promotes 홀링을 하면서 이 녀석 숨겨왔던 킬을 떠내버렸어 유치원생 맞는 거 맞아? 유치원생 많이 해서? 근데 늑대야 너 볼링할 줄 알지? 어 그럼요 알았어 한번 기대해볼게 아저씨가 어 아저씨 귀엽네요 쓰담쓰담 이 녀석 얼마나 잘할까? 잘 못 보시지 실패했다? 얘 못하는 거 같은데? 아니요 잘 못해네 이거는 준비운동 이것도 준비운동 이것도 준비운동 뭐야 왜 안쩔? 못하는거 아니야? 묻히는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준비운동이야 하아 어 몇개 맞췄어?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진짜 양아셨잖아 4개 남았어 어.. 허리 좀 숙여야겠 야 진짜 잘하잖아 요로야 네 친구 뭐야 너 respected 우와 한 개 남았어 한 개 우아 야 잘하잖아 인사 이냐 인사 아 그 다음에 아빠 차례로군 파이팅 파이팅 아빠 파이팅 자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지 자 됐어 자 준비운동부터 하고 자 자 요리가 아빠가 하는거 잘 보라고 자 내가 하는걸 잘 봐라 홀링은 자세야 자세 자세가 제일 중요해 뭐야 무슨 자세지 자 잘 봐 이렇게 뛰어가서 또 아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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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남았다 두개 남았다 두개 나는구만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빨리 좀 자 저기 맞춘다 대각선을 치는거야 헉 다시 다시 아 아 굴러갔다 아깝다 아깝다 결과없는 실력이로구만 그 다음에 여보다 여보다 나 8점이네 남들과는 다른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지 기대해보겠어 그 내 손이 아우 방해하는게 어딨냐 방해하는게 어딨냐 맞아 방해하는게 치사하게 우와 진짜 많이 남겼다 야 여보 잘하잖아 이 친구는 계속 모습이 바뀌어 계속 살이 빠지고 있지 집에서 집에서 밥만 먹는줄 알았더니 볼링을 꽤 하잖아 여보 나 여보가 화나게 할 때면 맨날 내가 여보 굴려서 그래 아 그렇구나 빨리 쳐봐 못 맞췄네 에이 아깝다 자 기대가 되는 요루 선수가 이제 나갑니다 에헴 초등학생 7살 그녀는 얼마나 질것인가 하 야 볼링은 무겁지? 요로 머리랑 똑같애 크기가 하 우와 야 아빠보다 잘하잖아 야 이거 정말 겁나는걸 요로한테 질까봐 야 저기 3개 맞추면 자 스페어 와 와 말도 안되 스페어 야 14점이네 자 늑대군 5번 아니 보왁 이런 보왁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보왁봉을 들고 왔어 무서운 녀석 이건 패배하고 말거야 내가 오늘 이긴다 정말 대단해 간다 이건 연습 간다 잘했네 잘한다 조금 남았어 자 간다 아깝다 한 개 남았네 아깝네 아깝구만 아빠의 실력을 보여주겠군 자 자 좋았어 자 일단 각도를 보고 좋았어 자 간다 퉁 야샤 앗 아 와 진짜 못 친다 여보 꽃 질거 같은데 꽃 질거 같은데 여우루한테만 앉으면 돼 아 따 아야 두개 남았네 아 괜찮았다 잘 쳤다 그래도 됐다 됐다 자 그 다음 누굽니까 빨리빨리 하죠 저희 알겠습니다 자 저 16점입니다 중이따가 18점 중이따가 18점 오케이 오케이 자 꼴찌 안하면 돼 꼴찌 안하면 되지 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오오 어 어 어 아 이거 스페어 노리기 힘든데 약간 파워 파워있게 던지네 아 조금 아쉬운데 자 좋아 좋아 꽤 나는구만 이게 서툴 아 아 에이 절로 넘어가 에이 그게 뭐야 에이 여보 여보 이러다가 요리한테 지는거 아냐 딸한테 지는거 아냐 딸내미한테 요리 차례 볼링선수 시켜야겠어요 우리 딸 그러니까 7살이 아니 이 자식 자세가 폼이야 폼이야 정말 예술인걸 어 시프트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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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천천히 천천히 하아아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설마 아니지 어 됐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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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됐다 두개나 봤어 또 또 수표 나온거 아냐 또 또 수표 나오는거 아냐 받치는거 아냐 또 하아아 자세 좋구 자아 자아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 어 어 으어아 말도안돼 야 말도안돼 우리가 연속 좀 으아 수표요 나 수표요 와 진짜 잘하잖아 이럴수가 강정이로구만 그렇다면 나의 최대함 내 최대 파워로 보여주겠어 아니! 이 녀석! 악마로 변하고 말았어! 흑화했다고! 볼링이기 위해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어쩔 수 없구만 자! 보아라 우매한 인간들아! 이 몸에 파워를! 컷! 이야 옛날에 Business 악마한테 손을 팔았나? 5개 남았을gin 이번엔 잘 부탁한다 다시 간다 verted 다우샷! 아! 아 못찼다 자 하지만 후방부터 진짜 실력이라고 괜찮아 잘 쓸 수 있어 아! 아 아깝다! 아 한 개 남았다 아깝다 아깝다 그 다음 누구냐 나 나 나 아 이번엔 진짜 잘 쳐야되는데 당신을 잘 칠 수 있을까? 뭐야? 하나 맞췄어? 나 원래 사실 잘 못쳐 운동 잘 못한단 말이야 여루한테도 지겠네 속상해 아 1등 여루 선수다 아니구나 자 이번에 잘 쳐야됩니다 자 꽁 부르셔야되요 셔프트를 자 여루 선수 잘 할수 있을 것인가 하아아악 오 하지만 이번에 스페어랑 안나오겠다 지금 따로따로 떠들어져가지고 안싶네 안싶어 신불들 꼭 할 수 있어 요리야 가 정말 약하게 귀에 정말 약하게 안개 쳤네 역시 약한 인간요덕들 인간 녀석들을 위해 조금 쥐어줘야겠어 ... 변신! 뿅! 아냐.. 오오오오 Squeaky 가락! 가락! 어? 어? 아 뭐야? 공이 약했네 앞에 생긴 적이 안쳤네 안 돼 힘이 너무 약해졌어 네 이거 요루가 1등 하겠는데 에헴 에헴 맛있는 건 내꺼야 여기는 잘해야 된다니까 능대야 안그러면 니가 꼴등 못해 1등 못해 3라운드인가 지금? 오 plutôt 진짜 무셨쪄다나 내가 정말 빨리 해 주지 자 간다 어 따샷 어 저기 이제 왼쪽에서 지면 바로 넘어 간다 스피어 간다 빼도 어 fuels의 아 또 하나 남았는데 아깝다 아깝다 도돈 님미 오늘이라는 꼴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꼴찌야 편히 잘쳤네 나도 스팸할 수 있을거같애 그러게 자 저기 저기 왼쪽에다 치면은 분명 맞는다 알았어 알았어 할 수 있어 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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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습해요 야 이거 한 번에 다 넘어가는 거 보고싶다 요루 차례 요루가 보여줄 차례인가 자 1번 안들었네 어 그렇네 공을 들고 던져야지 요루야 샷 오! 아 이게 약간 어 그러면은 이거 이거 하고 다음에 주인태까지 다음 라운드까지로 치고 그때 꼴 일단 정하기로 하자 알았어 설마! 우와! 멈췄어 앞에서 공이 뭐야 저런게 어딨어 으흥흥흥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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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자 다리에 하체 근육을 발달시켜서 볼링을 힘껏 던지겠다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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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캥거루냐 왜 볼링공을 주머니속에 넣었어 자 자 자, 늑대쿨 던져라. 이게 세게 달려서 던지면 공이 세지는 것 같아. 야, 스페어를 또 이렇게? 또 한 건 해버리잖아. 잘 던져야 되는데. 세게 던져야겠다. 세게. 세게 달려가서! 세게 달려가서! 다! 다! 빠샷! 아! 아, 이렇게 세게 던졌는데. 오, 여보 꼴찌할 것 같아. 꼴찌. 자, 꼴찌라고? 아니야! 아! 아! 아니! 아! 공이 중단으로! 아, 꼴댕인가 보다. 아, 제발, 제발. 내가 좀만 잘 치면 돼. 담요가 5점 이상 못 먹으면 담요가 꼴등이다. 내가 지금 3등. 절대 꼴찌 안 할 거야. 다섯 개만 안 치면 이겨, 내가. 변수. 변수는 없는 건가? 아! 아빠가 꼴찌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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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. 우와, 맞추다, 이런 걸. 대단해. 에이, 내가 꼴등했다. 에이. 40점이야. 크크크크크크. 요루루가 잘 칠 줄이야, 이렇게. 헤헤헤헤헤. 요루야, 일로와. 우리 칠 줄있나봐. 우리 끝났잖아. 얘도, 얘도 남은 건가? 요루 마지막 턴. 아, 마지막 턴이지. 깜빡했다. 알았어, 알았어. 요루가 1등 하겠는데, 근데. 실제만 더 먹으면. 그러게. 응. 가. 요루 파이팅. 파이팅. 네 친구 이겨야지. 오. 오. 맞추겠다. 요루가. 요루가 지금. 크크크크크. 요기서. 2개만 더 맞추면 동점이고. 3개만 더 맞추면 이긴다. 와. 안 돼. 와. 이거 1점 차로 지을 때를 이겼는데? 안 돼. 2점 타임. 2점 타임. 오. 자, 일로와. 이제 맛있는 거 먹자. 우리 볼링방에서. 아싸. 에이. 요리야, 너 뭐 먹을래? 나 피자 먹을래. 피자. 피자? 나? 나 미리 시켜놨어. 그래서 너, 너 생각해서? 미리 시켜놨어. 빨리 voting. 자, 거기 그. 2등은 못 먹게 돼 있거든요. 같바 navkin. 조금로 가주세요, 네. 이 세상 싸袱이! 멸망해버려라! 와! 야, 볼링장을 터치면 어떡해?! 지진아. 이 세상 싸휘. 멸망해버려라! 아 나 궁금한거 하나 있었어 나 요리알 너 일로와봐 나 궁금한거 하나 있었거든 일로와봐 사람이 들어가면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거야? 못 들어가지 부시면 되지 아 부셔서? 부셔서 한번 들어가봐 어? 안되는데? 안되네? 아 커맨드 블로그라는거라 아니 가면서 봐봐봐봐뿌 부시면 되지 않나? 아 안되는구나 엄청 잘 만들었다 이거 근데 왜 야 뭐 다 부셔 먹을래 나 궁금해 죽겠네 뭐가 있는지 궁금해 나 다 뜯어봐야겠다 오오 신경을 잘 만들었다 봐도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다 우린 멍청해서 모르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볼링을 가는거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빠이 생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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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hoo 쉬路 안 녇 sy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